안녕하세요. 산부기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오늘은 질필러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. 질이 헐거워요. 질이완증이 있어요. 하고 오실 때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타이트하게 하는 방법인데요. 그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필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필러를 설명드리면 거기다 필러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?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최근에도 모르시더라. 아 그래?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모르기는 하고 나이가 안 많으시는데 아 그렇구나. 전부 아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정말 놀라셨던 분이 많았었던 것 같고 맞아요. 맞아요.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알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. 보통 질필러의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굴에 잘 많이 넣는 히알루론산 성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. 콜라겐 필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을 넣습니다. 넣었을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원장님 저 이거 나중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물으시는 분 많죠? 많죠. 어때요? 좀 남아있어요.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얼굴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보통 여기 넣으면 필러 흘러내려요. 모양이 이상해져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기 필러가 좀 있었구나 하는 부위가 있고 한 5, 6년? 없을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렇죠. 보통 필러가 유지 기간이 아무리 길어야 1년인데 이제 간혹 조금 굳기가 좀 굳은 필러는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래도 얼굴처럼 이렇게 완전 까끌까끌한 걸 넣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막 만져져서 불편하거나 그로 인한 다른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질든 필러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많이 빈 곳을 우리가 채우는 건데 채운 게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좀 남아있었을 때는 그 볼륨을 좀 형성하고 있으니까는 유지가 되면 더 좋죠. 그럼 질필러는 가장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?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시술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질탈트니 레이저는 좀 기다려야 되죠. 그래서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기다리는데 되게 서서히 좋아지니까 아주 엄청 드라마틱한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필러는 바로 채우는 거니까 관계를 일주일 정도는 피하셔야 되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되게 좀 드라마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디데이가 좀 정해져 있거나 언제 새로운 남자친구 만드는데 좀 관리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. 그럴 때도 참 하기가 좋기는 하고 그리고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가장 좋아요. 또 하나는 남성분이 불만족한 거를 표현을 했을 때예요. 그래서 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남성분이 뭔가 느낌이 없다. 너무 넓은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용감하게 있어요. 그러면 싫어하겠죠?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남성분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래도 필러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좋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속으로 이제 필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필러를 말씀드려야 되겠다.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그래서 남성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을 때는 가장 필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성관계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. 제가 필러테스를 하는데 운동을 할 때 뭔가 자세를 바꿀 때 뭔가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요. 그거를 질반계라고 하는데 질필러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뭔가 비용 대비 아주 좋은 효과 이런 걸 바랬을 때는 필러예요. 필러 시술하는 위치 되게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. 저희가 안전하고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와 또 간혹은 조금 틀린 경우가 있는데 G-spot 필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G-spot 필러를 많이 하시기는 하거든요. 성감증대를 위해서 근데 조금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양을 거기 G-spot에 넣는 거는 비추 저는 정말 비추하거든요. 그래서 시술하시기 전에 좀 그래도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